황페이스 아 나 3명 없기다고 잡았네 안맞는거 시간 맞았네 뭐지? 키가 어디가? 망상 뒤지고 있어요 뭐야 여기 두개 다 터지면 사이트에 아무도 없는데 사이트에 아무도 없는데 계단에 있는데 돼지 1층에 돌아다니는 중 귀를 잡았어요 잠깐만 흔히 있어 카베 아 죽은데 그러면 마음이 안되지 노란계단이라고 말씀해주세요 노란계단이 이게 제가 써져있어요 여기 보이네요 끝냈네요 나이스 뭐지? 정문 어디쪽에 있어요? 마이컷 마이컷 말 해서 하나 바퀴 하나 날 어이씨 손 밖에 안해 아 진짜 안보여 어디에요? 계단이요 중계 중계 오랫동안 어우씨 못들어왔네 아아 가게 믿고 한번 가게 보시죠 안녕 앗 저만가 아 진짜 아 몇 달을 먹이랴 왕패 있어 왕패 있어 네 아 나 세명 없기다고 잡았네 여기 이쪽 주변에 있어 플랜팀 드론 쪽에 있어 왕패 안맞는거 있어 맞았네 지금 두번이 먹어서 안놔주면은 야 효다 쒸쒸쒸쒸 아이 뻐로기라뇨 안녕 거기 있는데 나이스 킬 배틀피스 티어 지금 기억 안 나요 일단 나가서 볼게요 한 35인가? 랩백? 랩, 아 랩백 어딨는데? 어딨는데? 어 뭐야? 랩크가 정문에 들어와 있는데 아 왜 또 나 혼자임 내 brushes 잠시만요 배틀피스 춤 restriction 며티피스 카메라 김지uh 리허니 수륜 6 나이스, 홈페이팀, 홈페이팀 나이스, 홈페이팀 12킬, 12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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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2킬